자 근접거리에서 원투! 묵직하게 대민진을 정리시켜가고 있는 대한민국 오상원입니다. 손을 더 많이 뻗어주고 있는 조우루시인데요. 양선수 다 지금 초반인데 1라운드부터 불꽃이 튀기네요. 1라운드부터 화력전을 보여주고 있는 오상원과 조우루시입니다. 납선 두박 찔러줍니다. 세박 아까워요. 언제 치면 어떠한 유니타 자 한방 들어갔나요? 노려보고 있는 조우루시 선수고요. 묵직한 한방 선물하고 있는 오상원입니다. 아 지금 초반이라서 그렇지 후반이면 대미지 크게 입었을 텐데 자 바이트까지 안면 석주 아 저도 대미지 좀 좋은 펀치고요. 들어갑니다. 원투 바디샷 쇼다퍼 아 지금 바디로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아 단발로 끝났습니다. 아 단발로 끝났습니다. 원투 펀치기 one PNM에서 아 세트 밀렸습니다. 다운 한 번 있어요. 이제 조우루시 여기서 오상원 선수가 승부를 법니까? 자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아 펀치 한방 한방에 묵직함이 좀 느껴지고 아 조우루시 선수도 이 레벨체인지 서로가 한방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펀치 언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펀치 언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펀치 언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펀치 언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펀치 언더 어펀치 언더 아 펀치 언더 Yeah I'm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crocks I'm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3라운드 초반도 강하게 맞붙어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랩부터 보디에 비해서 워낙 침착함을 가지고 있어요. 2천년생 아 맞지 않네요 아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데미지를 입 수 있는 펀치 였고요 그 연타로 올라오는 라이트 펀치 2천년생 아 맞지 않습니다. 2천년생 아 맞지 않습니다. 3천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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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않습니다. исследše arrangement 봤습니다. 3천년생 아 제가 봤을 때 이제øv éFA B. 2천년생 아 맞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리시켜봤던 오상원 선수입니다. 중부 선수도 자신감을 또 회복하고 있어요. 체력적인 것도 괜찮고요. 흘려내고 있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오상원 선수의 컴피네이션은 좋은데 오상원 선수의 컴피네이션은 좋은데 지금 오히려 카운터를 펀치를 내는데 다시 근접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디샵 이후에 원투 레벨 체인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오상원 선수입니다. 앞손 흘려보냅니다. 낮은 자세에서 한번 노려봤던 오상원인데요. 앞손 더블 라이트 스트레이트 펀치러시 데미지 성립 틈나러 나야하는 오상원입니다. 아 지금도 예 오히려 조그루지 진 씨가 자신감 못이니까 손 숫자가 두 베로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아 이건 대주고 들어가는 그림이죠. 조그루지 선수입니다. 안면 연타 아 우선 대주지 말고 컴비네이션 데미지를 오히려 조그루지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7라운드 10천 쪽으로 떨어집니다. 아 지금 좀 위험합니다. 자 얼마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치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펀치력이 없다 해도 데미지 쌓이거든요. 초반이랑 또 후반이랑 다르고요. 데미지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잖아요. 지금 9라운드 10라운드를 포인트를 잘 따야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트 펀치 엔터 오상호 선수가 저렇게 꾸며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맞돌 눕고 있는 좋은 우치입니다. 오상호 선수가 얼굴에 스크래치가 더 많아요. 네 지금 얼굴에 상처도 많고 지금 또 자신감이 없거든요. 이제는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아 어퍼 들어갑니다. 나니샷 시도해봤던 오상원 스텝 밟아주면서 잽 찔러봤던 오상원입니다. 아 이제 오상원 선수가 성능에도 파워가 실리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체력적인 한계 도달 오상원 선수인데요. 또다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남은 시간 10초 강 펀치가 아니더라도 펀치는 허용하는 게 아니었네요. 초반에 부터 그 펀치를 잔펀치로 허용한 게 지금 누군이 돼가지고 쏟아 부어야 하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밀고 갑니다. 마니샷 아 이번엔 숏오프 한번 허용하고 있는 오상원 선수인데요. 크게 안 들어와도 이런 부분들 연파를 허용하게 되면 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오상원 선수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좋은우치 선수는 자기 펀치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이에요. 아 이거 야 이거 집어넣고 있는 조우루치입니다. 아 지금 그거 좀 하는다. 아 응갑니다. 아 그렇죠. 아 전부다 지금 주우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조우루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